안녕하십니까 BJ의 똥개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그냥 어제 새벽에 못 찍어가지고 그냥 소식 먹방입니다 오후에 5시에 또 먹방하고 아침에 아 지금은 2시 41분입니다 네 잠깐 먹방하다 5시에 또 운동하다 또 먹방을 해야되요 잠깐 이거 배고파서 잠깐 간식 먹방 빨리 먹방 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운동해야되서 지금 야 짜장면 보소 그냥 아 짜장면 보이십니까 이런 더운 날에도 중국집 시켜 드십시오 어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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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쥬기네 맛있음 와 와 홍합 잘됐네 와 짬뽕찍인다 맛있네요 음 아 여기 넣을다 배터리는거 아 이거 넣을다 배터리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우진국 와 맞다 우진국 많이 넣어줬네요 여기 중국집 아 짬뽕 아이 또 열개 감사합니다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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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 으 아 낫지? 와 짤이네요 그냥 음 더운 날에 시원한 거 먹었는데 뜨거운 것만 먹었네 맛있게 먹어야지 고기가 더 맛있다 고기 이삼 에어로 음~~ 아 덥네요 진짜 아 목욕탕 갔다 왔는데 아 땀을 또 빼니까 시합을 또 해야겠어요 아아 아 아 이거는 까여 아 아 그럼 다음은 하.. 덥네요 진짜 제가 햄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설마 아.. 와.. 울명 포인트 아시니까 한 번 면이 집혀집니다 이거 건더기가 한 번에 집혀잡으라 이거 울명 왜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일어날 때 아.. 이렇게 이런식으로 푸읍 푸읍 플 shimmer 멍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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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덥네요 진짜 잠깐만요 아 덥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덥네요 덥습니다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 납북도꼬님 어서오세요 대둥해요 난 너무 어색하다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와 여기가 상품이 묻었어 응! 넘나? 응! 맛있어 응 고맙다 이거 다 먹고 응 응 이거죠? 제대로 이거 응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은 간식입니다 오후 5시 때는 따로 먹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때 생방합니다 지금은 빨개 했어야죠 이거 문을 못 열어요 문을 열면 여기가 가둬지기 때문에 에어빈을 틀어놓고 왔습니다 휴닝님 세입이 감사합니다 휴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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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닝婚 휴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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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짜장면 먹고 왔어요. 짜장면 먹느라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. 밥까지 비벼먹고는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음! 맛있다. 이게 2시간 뒤에 다시 생방을 합니다. 2시간 뒤에 다시 생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소식하는 겁니다. 2시간 뒤에 다시 생방을 합니다. 여러분들. 아껴놔 있다가. 울면. 울면은 그 뭐냐? 국물이. 아 초콜릿 부장님 오랜만에 오셔서. 아 초콜릿 부장님 오랜만이십니다. 아이고. 오랜만에 오셔서 초콜릿 100점. 반갑습니다. 지금 6천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. 초콜릿 부장님. 우리 초콜릿 부장님이 초콜릿을 6천개라고 써요. 여러분들. 음. 아주. 부자십니다. 와. 오주먹. 오주먹. 어줘. 이 단 Huawei만 Kristiに building. 달팽이 매끈 매끈 инструмент. 와. 역시 초콜릿 부장님. 클라스가 다루십니다 초콜릿 부장님. 이게 최애소 초콜릿 공장 생선깃입니다. 제가 오늘 때는 전문 전문. 와 진짜 초콜릿 진짜 제가. 300개 초콜릿 300개. 와 초콜릿 300개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일요일날 생방 때 많이 알리겠습니다. 초콜릿으로. 이거 있어. 이게 찰리닙이네요 찰리닙. 초콜릿 생선기에요 생선기. 와 좋다. 아. 우리 멍마이 프로님. 베일풍성. 높아잉 싸주신 거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별께. 어우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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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 배고파. 음. 黑. 와 이 색조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짬뽕 1위 짬뽕이 진짜 얼큰가 좋네요 니이는 짜장면 새장면이 울면 울면이 맛도 안 느껴져 아직도 하나 없도록 감사합니다 소맹이님 한개의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군만두 서비스 안 좋네요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4개를 시켰어요 짜장면 주위에 짬뽕 하나 울면 하나 오징어 맛있네 좀따 리뷰 좀 달아야겠어요 리뷰 좀 어떻게 이렇게 시켰는데 군만도 하나 안주냐고 여기 지금 몇 년째 단골인데 그렇지 초심이 일없어 중국집이 초심이 일없다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본쪽으로 줬었거든 이제 기본도 안주네 군만두 이제 기본도 안주네 군만두 이제 기본도 안주네 이제 기본도 안주네 다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또 2시간 뒤에 생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2시간 뒤에 또 생망을 하니까 지금 추천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좀 아껴둬서 뭐합니까 추천을 네 공짜입니다 공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펜스 못한 게임 진짜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 잠깐 생방 때 누르려고 아껴두는 중이 무엇입니까 또 새벽 방송 때 누른다고 또 그러실거 아닙니까 지금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지금 추천이 몇개 안됩니다 지금 라님 초콜릿 오실게 아유 감사합니다 와 색깔 보이시니까 짬뽕 잠이 후 혹 beneath пят 아 음 으흠 우리 준호님 함께 팬클럽 감사합니다 우리 제 업계 실종자 성의자님 오셨네 전복 전복 전복이 있어요 전복 와 소라지 소라 아 소라입니까? 그 비쌈을 넣어주겠습니까 음 소라입니까? 음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채소를 어느정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방할 때 물이 안가게끔 먹지 않겠습니까 전복 양념치 도대체 여유롭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널 열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배 안 찬다 한번 더 먹길 바를게요 아 Electric 아 이런 느낌 아 이렇게 아 너무 빨리 먹어야 할까요? 아 너무 고소해요 식이 나 물이 빠졌네 아까 뜨거웠어? 여러분 나중에 중고집 아닙니까? 다들 중고집에서 하나씩 시켜 드세요 한개도 배달 됩니다 웬만해서는 다들 식욕 좀 돕고 싶어 지금 중고집 많이 시켰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아 행복하다 아 죽자 억수로 또 이렇게 눌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와 아 죽인다 진짜 야 다섯시 때 또 먹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무리한거 아니다? 더 먹을 수 있어 그냥 에바야 에바 이거 먹고 편찮네 데nahme 오늘의 힘을 같이 chew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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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의 쓰읍 쓰읍 저 몸 좋습니다. 나는 먹기가 짧아서 몸이 좋아요. 다 먹겠다, 안가가. 이거 덕장에 먹다가 5시에 또 방식을...